DSF 의견 1993 사진 공모전, 전국민 대상 장롱속 1993년 대전엑스포 추억 사진 공모, 1993 대전엑스포의 추억을 회상하고,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을 통해 첨단과학도시 대전에서 그때 그 추억, 전국민 대상 장롱속 사진을 공모합니다. 공모개혁 10월 15일 금요일까지 공모기간 2021년 9월 15일 수요일부터 10월 15일 금요일까지 공모 대상 전국민 누구나 공모주제 의견 1993 대전엑스포의 추억 공모내역 1993년 대전엑스포의 다양한 모습 및 대전엑스포에서 함께한 추억이 담긴 사진, 접수방법 구글폼 작성, 참가신청서 포함, 공모규격, 컬러사진 촬영본, 디지털사진 등 이미지파일 가능합니다. 인화된 사진의 촬영본과 출력사진의 스캔본 파일도 가능합니다. 사물의 피사체와 뚜렷한 선명도가 보이는 사진 시상내역 결과 발표 10월 18일 월요일 최우수상 문화상품권 30만원 1명, 우수상 문화상품권 20만원 3명, 장려상 문화상품권 5만원 6명, 참가상 모바일 기프티콘 5천원 상당 100명, 베스트 사연상 대전시내 호텔 1박 숙박권 3명, 문의상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운영사무국 DSF라겐 1993 사진 공모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